군대 갔다와 군대 갔다와 군대 가면 야채 아니면 모래들 다 뜯어먹을 것 같은데? 나도 잘 안 먹었어요 군대 가고나서부터 좀 먹게 되더라 햄찌공주님이 그건 먹이요 어? 아! 시작부터 이걸 쏴아 예? 힘 빼고 가자 레츠고 어 그래도 양파조림이랑 부추무침은 먹네 구달모네님이 김치나 쌈채소들은요 뭐 먹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먹는 얘기해도 돼요? 펀찌공주님이 김치랑 상추도 먹죠 퍼스널리즘이 많네 저님도 스트리 먹으시는데? 로렐에게는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퍼스널리즘님 꼭 부탁드릴게요 핫캡 닉네임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펜찌공주님이 군대 많이는 안 먹어요 치유 김님이 군대 훈련 받으면 탐피를 먹어도 맛있죠? 키윽키윽 저기요 뭐 하지 마시고 다 드세요 필상에 다 채우세요 여자가 제일 센 거 아니에요? 물량? 아 제가 저는 이제 힐러 형이 방금 제일 센 오오 바뀌세요 그치 좋아요 어어어어 이거 좋아요 에너지 한번 말해요 치유 김님이 자평도 캠에 나옵쇼 키키윽 별로 원치 않대요 안 돼 안 돼 좁아 여기 좁아요 그리고 사람 다 나오기에는 좀 좁아 예 우리 노령 잡님 그리고 피지컬이 제 입장에서는 거의 여포란 말이에요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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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싸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연기 잡님 님들 잡님 잡님 현실에서 보면은 저 해병대 나온 사람보다 그 피지컬이 더 쎄다고요 근데 막상 체력은 안 좋지만 체력은 약간 신기할 때 헤헤헤 하루 운동게 운동이 손가락 운동밖에 없습니다 몇 킬로 500미터 이상 안 걸으신다는데요 내사전에 500미터 이상 걸음은 없다 캠찌공주님이 사막이 징그러웜 예? 어 얼마나 귀여운데요 예? 캠찌공주님이 벌레공포증 보증자 버릴게 내가 버리자 버려야겠다 그만 타야겠다 됐다 됐다 얘 귀엽다 얘 귀엽다 어우 귀엽다 머리봐 어우 귀여워 어우 저 뒤에 등에 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귀여워 어우 귀여워 가만히 가만히 얼마나 귀여워 하는거 봐 마리오보다 더 귀여워 이야 진짜 재밌다 얜 진짜 귀여워요 삼지창 그 심슨에 나온 아들 같애 캠찌공주님이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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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슨 파이팅 아 흠 아 하 아 잠림은... 그럼... 아이고! 전갈 저 나쁜 색... 아이고, 나쁜 사람... 나쁜 동물을... 얘 정갈 아니에요? 정갈? 우달모네님이 게임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청자 분들은 적당히 즐길 정도만 게임을 해주세요. 어우 저 님 진짜 팩북 팩북 아주 그냥... 제가 때리겠습니다. 굿! 한 번 더! 나이스! 자, 되겠습니다. 끝! 아니아니에요. 한 번 더! 굿쇼! 얘 귀엽지 않아요? 정갈? 가와이 정갈? 가와이 스골피움? 가와이 스골피움? 하나 드세요! 어어! 아! 이거 왜 타! 이거 어떻게 해요? 고장 백지 정갈? 아, 됐다. 아이고!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아, 나 때리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많이 드세요. 두 개 더 먹어야 되네? 아니요, 이제 하나... 이제 또 13개 더 먹어야 돼. 이거 진짜 잘 갈리더라. 조금만 하면 걸려, 이거. 여기는, 여, 이 앞에 하는 게 더 쉬워요. 여기가, 여기가 좀 어려워. 고마워요. 내 말씀해 주셔서. 오, 정갈 좋아해요. 템치 공주님이 아아, 부절무네 님이 미이라투더락 경갈 생각나네요.. 아우! 제 생애 안 보여요 Independent 어 안 없어지네요 이게, 느낌? 안 없어지면 그게. 아껴 주셨다가 왕 끝판왕한테 한 방에 한 방 ре disasters 님도 저 옆에 말씀하시는 거 들려요? 아 그래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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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취공주님이 스콜피온 코아이요 치유오 김님이 로령 내일 카스 할 것이요 아마 할 것 같기도 한데 아 내일 내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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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들이 가긴 가야되가지고 잠님 양복 입으면 약간 야쿠자 같다고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헤헤헤 농담입니다 칼잡이에요 칼잡이 그래서 심기를 건네면 안되 어 없나? 카스 재밌어요? 하긴 해야겠는데 내일 오전에 할 수 있을려나? 어우 사마귀 가와이 사마귀 어우 부우님도 부우님도 조심해야겠다 칼쟁이래요 어우 심기 건들지 말아요 제가 뭐 섭섭하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섭섭하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탈쟁이 칼쟁이는 건드리면 안돼 어우 씨 피하여 이거 언제 써요 이거? 필살기 왕에서 써야지 다 모았다가 왕에서 한 번에 다 쏘거든요 그쵸 그게 깔끔해요 그쵸? 아우 없나? 아니면 이거 깨고 뭐라 먹으러 갈까? 그쵸? 그게 나을거 같은데 그쵸? 음식 시켜가지고 그쵸? 음식 시켜가지고 기다리는 그쵸? 아이고 에너지 어어어어 여성시청자의 또 말 들어 이죠 아 우리는 저희는 여성시청자를 존중해요 여성시청자는 갑이긴 갑이야 아 어쩔 수가 없어 말 안 들을 수는 없구나 저희는 대신 남자말을 누나봐요 네 남자말을 안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야채만 먹으면 좋겠구만 진짜 그쵸? 다른거는 뭐 바랄게 없네 아 몸이 안좋고 그 야채 안먹어서 몸이 안좋구만 오..오메가3도 안먹는다면서요 네 비타민 야채 먹어요 오메가도 안먹을거면 오메가 오 마이갓 야채도 맛있게 먹.. 두 닮은 애님이 음식을 시키고 겜을 하나 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니 야채도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요 햄찌공주님이 히이이이 곤충실어 아니 너 우리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우정파괴 열혈시리즈 강축 예? 열혈? 아니 자꾸 우리의 우정 깨라그래 안그래도 이거 이거 온라인으로 하면 잘 깨진단 말이야 이게 힘들어 저희 사이 좋아요 우리 사이 좋아요 얼마나 존중하는 패밀리인지 몰라요 오 예 저희도 상호가의 전주강이 필요합니다 예 아무리 친하다여도 말을 놓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박자님 얼마나 사람이 갖춰진 사람이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형님 에너지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왕 아니죠 이거 요건 안됩니다 편을 드세요 아유 아유 형님 좋아 괜찮아요 또 나오고 치유오 김님이 여기다 음포현까지 오면 어둠의 기운이 넘치는 건가 아유 참 아유 참 펜스 따라 나와요 그러다가 혼난다구요 박자님 그런거 싫어해 어둠의 기운이네 얼마나 밝은 세상이 되니까 우웅코가 또 좀 해병대 불기둥 또 킨다구요 큰일난다구 예 우웅코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번 뚜껑 열리면 진짜 집 한채 날아가야래 이사가실 준비해야된다 머려 그쵸 우리도 움코 안건드리잖아요 그쵸 하하하하하 안건드리다고요 를 외치면 호랑이 기운이 나오는건가요 아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우린 막 심기 막 안건드려 저거 에너지 해주세요 웅코드 저거 쓰읍 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라 웬만하면은 잘 맞춰주지 저야 뭐 이씨 방송에서 스트레스 받는거 외에는 없으니까 나야 그게 단대 그게 그게 단대 그게 아 여러분들 게임을 적당히 하세요? 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구달문혜 님이 일단 먹어야 되는거군요 구달문혜 님이 아쉽다 구달문혜 님이 아쉽다 노래 형님이 참 게임이 많이 쓰셨습니다 게임 늘어 아 맞아요 저 진짜 초반에 비해 방송 초기에 비해 조금 늘었어요 게임 감각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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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었어요 살짝 아주 스콧이 있답게 너무 사라진다 이제 처음에 파이널 파이프할 때 와리가리로 왕을 생각했습니다 와리가리의 헌재 와리가리 쉽지 않아요 다다음에 뭐죠 오늘 잘되더라구요 형님 사막입니다 내리세요 어어어외 사막이다 내립니다 눈치껏 눈치껏 내려야지 사막이 타고 싶어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부지를 사막이를 타집New 얘 여자예요? 여자네? 약간 펑크락스 그건데? 자 학채! 형! 이리 오세요 이리로! 어! 뭐해 뭐해 어! 오예 에이 씨 뭔 조기 퇴근이야 난 우리 이쪽에다가 접어야 되요 저 님 꼭 잡아봤라 그러지 잡아요 잡아요 여기 때려 때려 데리고 에러지 혼자 한번 지게 하고 있지 구 닮은 애님이 저 오락실 다닐때도 와리가리 못해서 파파 안하고 뒤에서 형들 하는거 구경만 했었어요 어? 나 다 모은거 아니에요? 아니네 몇 세개 다 모아 한 번은 쏠 수 있어요 한 번 아아 한 번은 쏠 수 있는데 지금 오버해서 모은거에요? 예 오오 1탄은 오버하면은 그냥 넘어 안 넘어간데 이거 넘어가네 예 넘어가요 오오오 괜찮네 형님이 끝까지 안쓰시고 왕에서 쓴다면 세번 쓸 수 있어요 오오오 쉣 세번 써도 안죽겠죠? 안죽어요 와 미쳤네 엘게이겠네 걔한테 쓰는게 낫겠네 에우 좋아 샤니가 맛있어? 어우 배고픈면 뭐든 맛없게 고마워요 깼다 깼다 그 샤니 패스트푸드빵 아니야? 에너지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배고픈 분이야 뭐든 맛이 나는 고슈원 살째 뭐야 뭐해요 그거 쌀밥에다가 그냥 참기름에다가 김치만 먹거든요? 쌩김치? 배고픈때 맛있던데? 반찬 없었어요 그렇게 10개월 살았어요 10개월 가끔가다가 이제 고슈원 총무형이 불쌍하다고 이제 라면 라면 끓여주고 착했어요 물렛 드세요 물렛 드세요 물렛 드세요 물렛은 다 형꺼 야 형님꺼 캠치공주님이 대단하다 지긋 물가 줬네 왜 때려야 응 근데 그 형이랑도 트러블 한 번도 안 나는게 캠치공주님이 김치만 먹고 싶어요 고슈원 4의 내내 저한테 반말 한번도 안하더라고 캠치공주님이 여호 그러니까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 엩 알바할때도 보니까 좀 지금 첫날부터 말편하게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형들이나 직장동료는 좀 자주 치고 막던데 말은 쉽죠 맨날 운동 열심히 하고 야채채소 먹고 고기같은거 단백질 조금씩 섭취하고 말은 얼마나 쉽겠어요 저거 아휴 참 나도 씩 4년 햄찌공주님이 차라리 단백질 셰이크를 줘 어? 이거 왜 눌려? 아이고 형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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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봐보면 또 먹으면 되죠 아이씨 이거 왜 날아가지? 아 햄찌공주님이 허브차랑 단백질 셰이크 먹는게 나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거 뭐 사먹는 것도 맨날 햄찌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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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이서 하면 한방에 그냥 죽어요 근데 이거 두명이 밖에 없으니까 해병대 죽는가? 아이 깨물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자 두개 한번 볼게요 먼저 아이고 나머지 다 드세요 형이 어 얘도 세네요? 풋싸기요? 저 여자도 꽤 센거 같은데 풋싸기는 약해요 형님 아아 그리고 얘는 이제 멀렸을때 한방에 정리하는 용 살짝 이제 눕히는 애들 우리는 이거 깨고 먹을걸 먹으러 캐슬 보테스 하더라 여기가고 이제 다음판이 왕이 걸어가고 위로가기 재밌어요 포패스트 저건 맵이 작아잖아요 어 어 아파해요 흠 그래서 내가 볼때 저 스포 그 뭐야 카스인지 그거 그것도 얼마 안할거 같아요 카스 그 술래잡기 그것도 저거 뭐야 그거 서든 그거 이벤트하는거랑 별다른거 없지않나? 그죠 뼈다기다 뼈다기 여덟명씩 한다던데? 일단 해보긴 해보기 카스 그거 무료게임이잖아요 그죠? 막잡님이 예예 아이씨 내일 오전에 좀 해보던가 아 근데 몰라 내일 할지 안할지 내일 내일 집들이가면 개피곤해가지고 잠도 못자고 술쳐먹어야되요 좋았습니다 굿자 엔셀라고요 막히다고요? 뭐 그죠 얼마나 남자들 예? 모르는 사람 중에 가라고요? 모르는데 나무다 아이고 안돼 도망가지마 박자님은 우리 방송패밀리에요 안돼 도망가자 아아 나이스 근데 우리 동네 사는지 몰랐어요 게임하다가 놀러오다가 어? 동네 사시네? 얘기하다보니까 드세요 형 다 드세요 지금 다 드세요 진짜 의외했어요 그죠? 방송초만에 저 혼자 게임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어 얘기하다가 우리집 근처 얘기하다보니까 어? 저희집 근처인데요? 얘기하다가 동네가 어디신데요? 무슨 동? 어? 저희 바로 옆에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된거죠 저도 설마 이제 같은 동네일지 몰랐어요 설마 같은 동네일까 알지 설만데 사람 잡았지 로렐 님이 로렐 님이 추천을 누르시면 돈은 영원이지만 로렐에게는 방송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과맛하트 님 꼭 부탁드릴게요 하트 자 드세요 치유오 김 님이 역시 믿는 도끼 형님 여기서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어디지? 이봐 이거 믿는 것 같아요 어? 치유오 김 님이 단반 복권 아 차고가 안 좋은데 와 나 여기까지 처음 와 봐요 wied 갈리지 않으니까 해 갈릴 이유가 없지 그죠? 어? 예? 나 지금 카톡 못 보는데? 멀어요 컴퓨터가 핸드폰도 멀리 있고 지금 같이 이거 하더라 그놈의 카톡 조금.. 바로 좀 이따 확인할게요 어!! 아!! 아 안좋아 다행이다 뭐 또 상담 창담 그런건 아니겠지 정 이게 하나 더 자 2개 완성 2개 완성했어요 아 맞아 님도 조심해요 채팅할 적에 인격 모욕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 여성 미화 같은 거 하면 안 돼 응 조심해요 조심해 편하게 자유로운 대화는 좋지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나 몇 번 겪었다니까 내가 이렇게 평소에 괜히 조심 지내는 게 아니에요 박자님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조심히 지내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한 번 큰 거 한 번 큰 거 한 번 겪으면 그 뒤로 조심 안 할 수가 없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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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갈게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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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어 이거 금방 깼네 그죠 사실 근데 좀 약간 조심히 지내는 게 좋겠네 아이 잘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시우 김님이 아프리카가 스트리머 일터니 정신 차렸네 오케이 어? 쓰세요 다 현민 거 다 현민 거 아 요즘에 근데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던데요 다 드세요 응 아 진짜 두 개 더 오네 요즘에 아프리카 여기도 욕하는 스트리머 없지 않아요? DJ? 거의 잘 안하던데? 아이고 아니다 하다 잘한다 비하만 안하지 이제 돈이 에너지에요 형님 돈이 에너지세 돈 아이 생지세 돈 돈 이렇게 팍 먹어 캠치공주님이 있던데 저거 배고프니까 아니 요건 해도 요건 어느정도 허용되더라고 그러니까 19세하고 근데 비하하는 거 하면은 님 당해봤잖아요 24시간 정지 있던 데가 아니라 신고하면 바로 24시간 정지당해요 다 신고하니라 뭐 자동으로도 우리 봤잖아요 그때 채팅하다가 자동으로 퇴급되는 거 봤어 자동이 자동 지금도 세 번 해봐요 자동으로 24시간이야 자동 그 정도 자동으로 ạo 키마 송 which 아 pract 아 100% 이런 채ジョ보스 아이죠 네, 벌써 왔죠. 지우오, 김님이 해볼까? ㅋ ㅋ 호기심.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기심 때문에 채팅 못하죠. 다음이 마지막 파인데, 동상이 있는데, 하나씩 다 깨야 돼요. 디폴트더 데스하더. 삼진아웃제가 있더라고, 그때 정지당할 때 있었어요? 그걸 제가 못 봤어요. 아, 누구 있었지? 산타님 있었나? 아, 산타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산타님이 그때 목격자야. 아, 근데 저님 욕도 안 했어요. 그때 걔네 단어 몇 개 그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게, 그게 걸려 가지고. 필터링에 걸려 가지고. 신선해졌어. 아이고 아파라. 미안하다, 이거 잡아 먹기 딱vey야죠? 오, 사먹 갈게. 셀잇였네. 아이고오오오. 미안해요.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요. 감후 카보 안 쓰셨으면 4개 legitimacy 다 뭐왔을텐데 붙여 붙여 형님 붙여! 제발 그렇지 요시야 요시 아니아니요 아이고 오케이 와요와요 요시 옆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구만 예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두번마다 없네 두번하고 이제 데스앞도 안남은데 네 아 부모님도 그거 요리하시는구나 회뜨고 그러시는건가? 그쵸 오 조심하겠다 부모님한테 조심하겠다 뭐 하나도 잡혀다가 횟 사람으로 실험하시는거 아니지 요즘에 온라인도 조심해야겠더라구요 어 조심해야 돼 NC소프트 그 아버지 그거 알죠 장인어른인가 NC소프트 장인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그 리니지 뭐 그거 때문에 게임안에서 갑질해도 안좋아 아 우리나라 갑질문화 이거 아무튼 아 다들 항상 조심히 네 좋았습니다 좋아요 오늘 제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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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그렇지요 굿 자 아이고 우리 대머리 아저씨가 하나 남았다 그쵸 팔 두개 날라가야되는데 그 팔 날라구 머리 머리도 날라가야되는거 아냐 어머라 어머라 서른여덟개나 모으는데요 원래 형이 한번 안쓰였으면 네개 모을 수 있습니다 아아 아씨 아깝다 아까 실수로 눌러가지고 네개 모으시면 다쓰면 대싸다 오잉 그래요? 얼굴도 묶어보고 깡 어우 아까워 이게 있는데 그냥 뭐 하시면 오케이 아니 그냥 편하게 쏘고싶때 쏘세요 네 괜히 이루도 그냥 그냥 잡아두고 그냥 세번쓰고 우리 그 해농해농 할때 같이 잡아서 죽이면 끝 끝 깔끔하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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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이거 왜이래 오빠 때지 마세요 오빠 피하세요 씨 아니면 단케택지 있는곳에 갈까? 그러니깐요 아 puesto에 여섯세트인걸? 여기가 왕이예요? 아닙니다 아 인이 다 깨버렸네요 저도 다 깨봤죠 아 먹방하면 좋긴 좋은데 신규 유입이 생겨요 여자들이 먹방 야방 좋아하더라구 아이고 아파라 부활하세요 아이고 아파라 나는 부활하다 오케이오케잇 오 좋아 오와 데미지 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싸 다 했다 이제 마지막이요? 예 얘가 델사도요? 어 오우 아직 아직 아니죠 네 여태는 허접이래요 그냥 싸우시면 돼요 허접 오우 쉣 데스 아더 이거 유튜브각이다 이거 아이고 전기파아 오세요 오세요 형님 오세요 안돼 안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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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같이 고고고고 아 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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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매직! 한 번 더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되죠 매직! 어어어어 어우 씨 어우 씨 같이 같이 마무리! 아 먹방 해야되나? 먹방 원해요? 원하면 씨 먹방 할 순 있긴 한데 나가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조용하게 하려면 찾으면 없 응 다켓입니다 끝! 아 씨 먹방 할만한데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겠죠 나 볼 때밖에 없어 흐흐흐흐흐흐흐 어 뭐야 나 어디가 없어 오! 왔다! 어? 이게 마지막이요? 네 이제 다른 애가 올라야겠다 아 씨 코기 먹방 아 꼬기 형님 왜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 투네이션은 한 5만원이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쵸 오케이. 예. 끝? 아니요. 아주 쇼되요. 아까 그 아저씨 나올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끝났어요. 이게 끝날 때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풀어스티지야. 풀어스티지. 아아아아아아 오우. 그거 왜 꼬기, 꼬기밖에 몰라요. 아주 그냥... 꼬기 먹방 돈이 없어 꼬기먹방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벌써 새끼 입장에 왁겠어 야우 씨 왓 더 헬? 지금 엔딩도 하고 있지 이제? 햄찌 누나 미안해요 햄찌 공주님이 그럼 인절미 토스트 플러스 설빙 에? 뭐야 인절미? 아 박자님 손이네 저기 뭔가 손 손 손 예예 이게 제 손이에요 아 저 누워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이따 교대로 이제 노래령이 누워있고 내가 하는거고 아 씨 아 먹방 때릴 데가 없는데 햄찌 공주님이 꼬소 단백한 맛이랑 단맛 위주 좋아해서 햄찌 공주님이 얼굴이